정규 앨범 여기는 정규 앨범 자켓 촬영 입니다 이번 자켓은 뭔가 개인의 비중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앨범 상의 캐릭터에 맞춰서 지금 7개의 세트가 있고요 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그 중간의 날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에요 성장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정규 앨범 윙스의 자켓 촬영 현장이 나와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보여주는 소년 느낌이 아닌 약간 좀 더 약간은 소년과 어른의 경계이겠죠 저희가 여기까지 하던 느낌이랑 달라서 정규 앨범 정규 앨범 극복이 구글 시청자 그녀윙스의acies Cr affected 정규 앨범 전기 eng glaze 사진 weird 저의 테마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감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어려워 근데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거 있던데 정국이 요즘 맨날 저를 따라해요 부산에서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계속 태어났지 귀걸이도 따라했지 렌즈 이번에 저 이거 그레이 꼈잖아요 정국이도 그레이 꼈어요 그래서 가보시죠 현장에 네? 부산에서 내가 먼저 태어났지 어? 배울 점이 많은 형이라 더 좋다 나는 스텝 같지 않아요? 오케이 몇 개까지 어떻게 하지? 야 지은아 뭐야 폐 폐 폐야? 고승도치 아니야?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폐 민민의 하우스가 최고 싶은데... 벌집 피자 벌집 피자 마지막 단자 시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 다 자면 되는 건가요?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잘라 쓰고 싶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오늘 하얀 트램플린을 위해서 찍어요 사과, 사과랑 같이 어떻게 찍나 한번 찍어보시래요 진짜 진짜 촬영 2일째인데요 저 촬영하는 부분을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토사 로봇 dij stimmt 천영아 잘생겼어 곧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뿐이라서 이 꽃을 당신에게 맞출게요 스멜!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준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정규앨범 2집 자켓 제이홉 찍습니다 섹시한 남자야 되는데 멋있어 멋있어 드디어 단체 컷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앨범 화이팅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